백드라이버를 할께요 백드라이버를 할께요 백드라이버를 할 때 어떤게 문제점이 있냐면 이쪽 당겨지는 쪽으로 힘을 줘서 이쪽으로 굴리는 느낌이 나야되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는 여기는 짧게 하고 여기가 너무 이렇게 굴려져요 그리고 각도가 궁을 이렇게 받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맞아 약간 이런식으로 우리가 드라이버를 걸면 일부러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백드라이버가 약간 이런식으로 맞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보완을 하려면 약간 느낌을 이 끝을 끝을 돌려서 넣는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조금 내리지 말고 충분히 많이 내리세요 이리로 많이 끌어당겨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지금 꺽 하나 둘 지금처럼 맞아 사실 미스 나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게 항상 얘가 팔꿈치축이 이렇게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좀 뭔가 덜 말려 이게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이렇게 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주면 어떻게 돼요? 힘 맞잖아요 그렇죠 꺾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오케이 자 여기서 여기가 포인트에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여긴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지 얘를 기준으로 중간이면 확실하게 아래 임팩트 아래 임팩트 여기서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야지 다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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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끝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그렇지 내가 힘을 모으는 데가 이 팔꿈치보다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죠 내려가야 돼 그렇지 내려가세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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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에 힘 빼고자 하나 둘 좋아요 지금처럼 맞아야 돼요 나는 백드라이버 하면 빗맞고 너무 오래 맞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렇죠 팔꿈치 기준으로 내려갔다가 촥 돌아 나가면서 꽉 뿌려줘야지 자신 있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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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가 벌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가 벌어지면 돌 수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깨에 힘 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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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둘 오케이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처음 해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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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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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치 제가 된거 할때는 뭔가 공을 넣어야겠다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나가는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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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시잖아요 힘도 안들어가고 그렇지 내가 공을 딱 뻗어주는 타이밍이랑 공이 나가는 타이밍이랑 딱 맞잖아 근데 잘 안맞는 날은 오래 남아있어요 공이 빗맞으니까 오래 남아있어요 공이 빗맞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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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 빼고 하나 둘 오케이 또 좋아요 좋아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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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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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앞에서 그렇지 repeater 오케 폼 테스트레이 π abulary 페페 테스트 발검치 최고 테스트 열심히